와아 와아 국방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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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어머 세상에 저게 아마 현재 지금 비빔 비빔 재료를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비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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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도 있어, 고기. 부삼겹 같은데? 좋아, 좋아. 국물이 아니네, 진짜? 볶음이. 연이 있는 건가? 아, 너무 좋네. 짬뽕냄새 난다, 냄새는. 그래? 일단 고기부터 한 입 먹어볼래. 고기만 따로 먹는다, 미소! 엄마, 고기에서부터 불량이 싹 나는 게 불냄새나? 고기에서부터 가. 면이 있는 건가? 아, 면이 들어있네. 꾸덕꾸덕.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진짜 맛있겠다. 야, 대박이야 진짜. 나 이런 거 쳐놓는 거 봐. 우와, 연기 장난 아니야. 우와, 이거 진짜 대박인데? 우와, 맛있겠다. 우와, 맛있어. 우와, 진짜 표정 나왔다. 지금 도겸 사장님 가나요? 도겸 사장님 말았어요. 연치기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한 입에 깔끔하게 깔끔하게. 오, 맛있나 봐요. 아, 맛있나 봐요. 어, 세상에 너무 대. 끄딱끄딱. 오케이. 와, 미소. 오, 미소. 미소. 비빔 짬뽕 면치. 소섯 입이 들어갑니다. 이야 몇 탄력 봐요 오우 그대로! 오! 아 슬슬 들어가네 아미 마무리! 마무리! 아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아 먹어보고 있어 일단 해달라고 아 민서 뭐 하는 거예요? 이게 뭐예요? 어 뭐 하는 거예요? 벌써 이렇게 되면 스페셜 요원을 조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벌써 많이 좀 먹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매운 거 매콤한 거. 아 소영이 말하세요 말하세요. 한 입에 가죠. 됐습니다. 이게 요원입니다. 와 아미바요. 와 진짜.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매콤한 거 들어가니까. 이제 열었죠. 아 미야 소영 봐요. 오전에 상예회와 장마로. 오 잘 어울린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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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